또 언더 더 시드, 새로운 아티스트, 고은이 최초인 것 같은데? 지금까지 나오신 분 중에 가장 어리시고 최재가 또 옆에 있으니까 약간 학부형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진짜 학부모는 너잖아, 얘기를 아니 우리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렇겠지? 지금 몇 살이죠? 저 19살 19살, 와 이제 고3 네 마지막, 삼촌이 좀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지? 네네 그러면 일단 형식적이지만 인사 한 번 해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스트 고은이입니다 너무 귀엽다 원래 고향이 온수단이라고 들었는데 네 지금 음악을 하려고 서울에 올라온 거야?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혼자 사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? 네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학교가 온수역에 있어서 브로우 쪽에서 살거든요 아 브로우 쪽에서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고3이잖아 네 언제 알아? 이거 나 왜 제대로 할 거야? 나 진짜 이거 해야 돼 언제 생각한 거야? 힙합을 해야겠다 싶었던 거는 고1 말? 고2 초쯤부터 생각했던 거 같아요 아니 근데 보니까 비트 메이킹을 되게 잘 하더라고 되게 붐벱 같은 비트를 잘 만들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네 아니 이 나이때는 사실 그 시절에 시대의 음악을 많이 접하지 못했었었는데 동백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시대의 음악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음 뭘 처음에 듣고서 나 음악 이거 해야 되겠다 힙합 음악 해야되는데 어 일단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제가 DJ 웨건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았었는데 레슨을 받았구나 웨건한테 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좋은 척 했구나 처음에 네 억지로 아 억지로 들었다 선생님이 이거 좋다고 그러면 아 이거 좋은 거구나 이렇게 취향 훈련 받아서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들으니까 완전 오타쿠가 된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계속 트로트 들으면 애들도 따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아예 완전 90년대 외국 집합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응 그런 것도 좀 투영되는 거다 만드는 거 네 그런 거 같아요 우리는 고등학생 때 음악을 되게 좋아했거든 우리도 막 공연 우리들 되게 작은 공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공연은 공연지만 되게 놀러 다니고 싶었어 많이 여기 농구도 막 늦게까지 하고 이렇게 재밌는 걸 많이 했는데 뭐하고 놀아? 음악 아니면? 음악 아니면요? 진짜 덕구구나 음악밖에 안 와 음악하면서 놀고 음악하고 음악 공부하고 근데 요즘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진짜 음악밖에 안 해가지고 네 그리고 친구들이 다 울산에 많이 있을 거 아니야?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이래 돼가지고 조금 응 맞아요 여기 있겠네 친구들 서울 와가지고 많이 사귀었어? 많이 사귀었는데 응 근데 뭔가 아직까지 약간 서울이 우리 집이다라는 생각은 아직 안 들어가지고 응 막 베스트 프렌드가 생긴다거나 이런 건 아직? 네 그거는 아직 안 보지 울산에서 이제 고은이 막 그 TV에도 나오고 막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니까 뭐라고 그래? 친구들 애들이 웃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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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것보다 일단 쇼미 나와서 다 반응이 제일 좋았지? 그쵸 그 다음에 완전 다르시? 쇼미 정도 쇼미하고 어떻게 달라진 것 같으신가요? 일단은 진짜 막 연락 안 하고 지내던 친구들이랑 진짜 막 싸웠던 친구들이랑까지 연락이 왔어요 오 막 이러면서 막 장문으로 너 나 기억해? 이러면서 잘 지내냐고 오 막 그렇게 연락 많이 오고 제가 힙합을 이제 서울 와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 너 언제부터 힙합했냐고 그래서 신기한 애들 울산 친구들은 모르는 거는 웹했다가 몰랐거든요 웨건이 애 인생을 바꿨네 어 근데 진짜 맞아요 그럼 딱 성인 딱 되면은 제일 하고 싶은 거 모르겠어요 나이 때문에 클럽에서 공연을 못 하잖아 아 클럽 공연 공연도 못 하는구나 그 디제이 보스 위에 한 번 올라가고 싶구나 네 그래서 느낌이 좋은데 우리는 올라가면 관절이 아파가지고 그럼 지금 이제 웨건 오빠 이후에 고은이를 제일 잘 챙겨주는 그 뭐 뮤지션? 랩 오빠가 있어? 아티스트는 누구야? 어 저는 그때 쇼미 때 제가 그루비룸 오빠들 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뒤로도 연락 주고 받으면서 엄청 음악적인 걸 되게 많이 도와주려고 해서 아 그루비룸 진짜? 네 그 오빠들 둘 중에 누가 더 좋아? 어 근데 진짜 이게 정말 이 질문 많이 받았는데 약간 휘민이 오빠가 엄마 같은 느낌이고 주정이 오빠가 아빠 같은 느낌 휘민이가 더 좋다는 얘기구나 아 원래 애들은 엄마를 더 좋아하잖아 어쨌든 간에 여성 아티스트니까 네 어 저 사람은 좀 하는 거 같아 여성 래퍼들 중에 하는 거 같아 응 저 사람은 좀 배우고 싶어 아니면 저 사람은 좀 하는 거 같아 잘 배우고 싶어 그런 사람 있어? 어 저는 릴체리 님이요 릴체리 님이요 네 저는 되게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랑 개성을 엄청 중요시하는데 딱 그 너무 되게 확고하셔가지고 개성이 확실하지? 네 그럼 만약에 릴체리가 피처링 제안했다 그리고 어 누구 알았다 시엘 시엘이 피처링을 제안했다 누구 누구 근데 한 명만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어 저 시엘이요 어 저 왜냐면 시엘을 보고 잡았어요 아 내가 제대로 짚었네 네 제일 영향을 많이 준 아티스트가 시엘이일 수 있구나 뭔가 공연한 상황으로써 어 네 제가 21 빅뱅을 진짜 사랑했어가지고 음 그거 보고 음악 시작해서 음 그럼 혹시 다이나믹 듀오는 알았니? 아 음 오케이 그랬으면 됐어 그거면 됐어 그렇게 파지 말자 네 앨범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어? 네 계속 하고 있어 어 그럼 언제쯤 발견해? 아 이게 사실 지금 한 세 번째 갈아웃고 있거든요 아 갈아웃기 시작하면 한없이 갈아웃는데 네 갈아웃고 있어? 큰일 났네 말려야 돼 이거 우리는 처음 음악 시작할 때 갈아오르는 게 없었어 이게 지금 보면 너무 그리거든 갈아웃폭성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 발표 아 진짜요?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만 하면 어차피 앞으로 계속 오래 해야 되잖아 음 지금부터 갈아웃을 필요 없고 조금 내면서 고쳐도 돼 아 그 이 나이때 그 약간 이상하게 하고 좀 후진 부분이 있잖아 개성점이 있는 것도 되게 좋아 좋은 거야 음 지금 갈아웃은 것도 한 3개월 이따 됐잖아 좋은 게 있다 그럼 어 그래서 절대 지우지 마 네가 만들어 놓고 어 우리 그 발전 과정을 팬들이랑 공유할 수 있잖아 응 요렇게 잘해주는 모습을 그것도 되게 좋은 거라 음 야 우리 말 너무 많다 갈아웃는단 말 한마디 했는데 양쪽에서 지금 몇 마디라는 거야 우리 갈아옵아야 돼 어 그래서 올해는 그런 앨범 나오는 거? 네 무조건 올해 안 오르는 일 생각하고 음 그러면 어떤 정규 앨범이 될 거 같아 아니면 싱글이나 그런 어 EP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몇 곡 정도? 한 지금 생각하는 건 다 6곡인데 6곡? 근데 제가 뭔가 계속 갈아옵는 게 음 계속 그냥 매번 똑같은 걸 하는 느낌이에요 음 새로운 걸 하고 싶어가지고 음 엄청 음악 엄청 다양하게 들으면서 그래서 연구를 하는 수 있는 거 같아요 되게 특별할 거 같아 20대가 되기 전에 어 음악이 나오면 빨리 준비해야겠다 아 그쵸 10대 때 낸 마지막 앨범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10대 때 앨범 못 내다 보던 근데 되게 신기해 영웅은 랩네임이 건이스백이네 근데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나 아 근데 좀 재밌긴 해요 어 좋은데? 이게 제가 인스타 아이디를 딱 인스타 계정 만들 때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울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고니스백으로 해래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는데 한 한 달 전인가?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지워줬냐 그 진로 이즈백이라고 하세요 알지 그게 너는 아직 알면 안 되지만 어 뭐 알겠지 이제 친구가 가다가 그 간판이 있어서 그냥 이어맞추기로 그렇게 지워줬다고 하더라고요 잘 지웠다 근데 어 근데 그냥 멋있어서 해라고 했다고 네 언젠저 나이가 딱 돼가지고 진로 이즈백에 딱 먹으면 기분 좋겠다 네 네 마지막으로 좀 꼭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거 있어? 아 근데 저는 진짜 진짜 만나뵙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너무 떨려가지고 아 그래서 너무 지금 신기해요 그래? 그러면 만약에 그 다디오를 한 시간 만날 기회와 CL을 30초 만날 기회 있어 그럼 어떤 걸로 선택할 거야? 그걸 컨텍트라고 주니? 지금 여기 만나고 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아니 아니 아 저는 무조건 다디오로 어 벌써 얘가 무슨 소리였네 마지막 질문인데 래퍼들 중에 네 남자 래퍼들 중에 누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랩을 잘하는 떠나서 약간 그런 팬심 같은 마음이 있잖아 저는 저는 저스티스님이에요 오 이번에 좀 쇼미에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또 두근두근해서 힘들었어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 승희 그래도 너무 잘생기셨고 응 그리고 이제 랩하는 것도 앞에서 봤는데 진짜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응 와 다음에 진짜 같이 잘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기서 고시적으로 럭크를 보낸 거니까 네 처음으로 챙겨왔다 아 네 그냥 비트 그냥 몇 개 우리 줄 거? 네? 우리 줄 거? 아니면 너 거? 우리 줄 거 아니면 안 들을래 아아 어우 저는 저거 너무 좋은데 완전 좋은데 완전 좋은데 이거 네가 맞는 거 이 감정이 있다고 너한테 아 아니 이거는 또 엄청 트랩 인제 트랩도 있는 거 아니 근데 제가 약간 여기 있는 거는 일부러 제가 아 여기 있어? 무슨 욕을 제일 좋아해? 여기 아니 여기 아 여기 있는 거? 아 아 미안해 미안해 혹시 그 비트 얼마일까? 저요? 응 저는 솔직히 지금 파는 입장이 아니라 이거 좀 써주세요 약간 알기만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도끼가 고은이보다 어릴 때 우리한테 비트 살았어 아 진짜로 진짜로 걔 13살 때 우리처럼 도끼 비트 썼나? 13살로? 도끼가 만든 거거든 와 하드에 들어 있잖아 그럼 그 뭔가 느낌이 왔을 때 막 뒤져본단 말이야 어울리는 비트가 뭐가 있었더라 그럴 때 고은이 비트가 딱 나올 수도 있죠 어 나 이거 내가 만든 랩에 어울리겠다 최대한 카톡에 랩하는 오빠들 아니 추가해놔 이 비트가 이 비트가 딱 있어 네? CL한테도 갖고 다듀한테도 왔어 근데 다듀은 천만원을 주겠대 근데 CL은 그냥 자기가 이거 공짜로 쓰면 안 되냐? 그리고 심지어 다듀한테 먼저 보냈어 어 진짜 어렵지 아니 그러니까 다듀한테 팔려고 해서 다듀 오빠들이 거의 오케이를 했는데 이런 아무한테도 팔지 마 그랬는데 CL이 우연찮게 콜 듣고 아 이거 미안해 내가 해야겠다 근데 대신에 공짜로 줘 오 천만원은 안돼 더 올려 더 올려 아니지 처음이면 오케오케 했죠 그래 저는 고민한다는 건 한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저는 의리가 있으니까 먼저 하겠다고 오케오 선배님들이 아주 오늘 무슨 엎드려 절 박힌 기분 경호가 있는 친구 네 자 진짜 마무리 마무리 학교 열심히 다니고 네 곡 좋은 거 많이 만들어서 많이 보내줘 네 오늘 네 최영학수 와줘서 고마워 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어 끝 안녕 수업 한 번 쳐주세요 되게 어리네 그럼 얘기 듣고 보니까 어린 얼굴이 어 그러니까 어린 얼굴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좀 더 해보고 싶은 거 아니야? 노래만 해찬구 한동글의 그대라는 사짓 이거 라이밤 맞아 해줄 수 있어? 생각해보겠습니다 대련을 한 번 해볼 수 있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ㅋㅋㅋㅋ ㅋㅋㅋㅋ